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10분 문법입니다. 자, 오늘은 준동사의 마지막 파트, 분사입니다. 분사에 대해서 10분 안에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분사의 쓰임, 두 번째는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 세 번째는 분사고문, 이렇게 10분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형용사와 같다. 형용사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친구가 형용사와 같기 때문에 쓰임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쓰임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식.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꾸며준다고 하는 거죠. 꾸며줌.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고요. 모 문법체계는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ook at the tall boy 하는 것처럼 톨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톨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아이디엔지인 러닝. 다니는 소년을 봐라. 아니면은 상처당한 소년을 봐라. 헬트. 헬트의 PP는 헬트니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이 분사예요. 아니면은 설명.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책에는 보어라고 나와있기도 하고요. 보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서술적 용법. 이런 식으로 써있기도 합니다. 의미가 다 다른 건 아닌데 서로 쓰는 용법이 좀 달라요. 용어가 좀 달라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격보호일 때와 목적격보호일 때가 있는데 주격보호일 때는 주로 B동사 뒤에 쓸 때 그래서 자 이제 그대로 형용사 안쓰고 그냥 써. 러닝 헬트 부상당했어. 아파. 아니면 달리고 있어. 이렇게 쓰거나 I found a 러닝 헬트 이런 식으로 분사의 쓰임 분사의 쓰임은 수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리고 ing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유발 동사일 때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 예를 들면 INTEREST 나 몇 개만 쓸게요. 다이어나 satisfy 이런 친구일 때는 명사가 사람이면 pp가 어울리고 사물이면 ing가 어울린다 까지 네. 보통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요. 미추추 ing가 뭐로 쓰인 거냐 쓰임이 다른 걸 골라라 하는데 공통점은 둘 다 ing라는 점이죠. 둘 다 ing라는 점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ing와 명사 이렇게 붙여놓을 때 ing와 명사를 붙여놓을 때 예를 들면 현재 분사일 때는 캠핑 칠드런일 때 와 캠핑카 이런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ing가 이 아이의 실제 행동 동작이면 현재 분사고요. 그리고 ing가 용도나 목적이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땡땡땡룸 리빙룸 스모킹룸 피팅룸 웨이팅룸 전부 다 룸은 용도나 목적이기 때문에 동명사고요. 뭐 대표적인 거 워킹스틱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슬리핑필 슬리핑뱅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자 이게 1번 유형이었어요. 2번 유형은 삐동사 뒤에 ing를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즈나 워즈 겠죠. 요걸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뭐하는 중 뭐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일 수도 있겠죠. 진행형의 형태로 해석이 되면은 현재 분사 여기가 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은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두에 그러니까 맨 앞에 ing로 출발하고 기타 등등 문장이 나오는 경우 문두 문장 머리라는 뜻입니다. 문두에 쓰는 경우 어 현재 분사는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어 조금 있다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분사 구문일 경우 분사 구문일 경우인데요. 보통 하면서로 해석되고 여기 보면은 컴마가 찍히고 다른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옵니다. 분사 구문일 때는 그런데 동명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주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가 뭐뭐하는 거슨으로 해석되고 주어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단수 동사가 그래서 현재 분사 동명사의 차이를 구분해 보여드렸는데요. 자 분사에서 마지막으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한마디로 뭐냐면 별다 줄 별걸 다 줄이네 영어에서도 말 줄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 쓰는 건데 어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접속사 주어 동사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부사 구 부사 구 아 부사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분사 구로 바꿔내는 겁니다.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상 과정까지 한번에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접속사를 아웃시킵니다. 접속사를 아웃시켜서 에즈를 날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주어를 아웃시킵니다. 같은 주어 지금 에임이랑 쉬랑 같은 거 같죠? 그래서 쉬를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에다가 아이엔지 를 줍니다. 작년에 워징이랑 소윙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원형으로 바꿔서 아이엔지 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비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가 끝입니다. 비잉은 생략 가능하다. 줄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씩 발생합니다. 하나씩 첫 번째 의미 강화를 원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비잉이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의미 강화를 원하시면 접속사인 가능합니다. 넣어도 된다. 특히 이제 올드우 같은 거 비록 뭐뭐일지라도 같은 거는 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어가 아닐 경우 지금은 에임이랑 시가 같은 사람인데 아닐 경우는 다른 주어는 빼면 안 됩니다. 다른 주어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인칭 주어 이시랑 유도 부사 대어를 쓰는 건데 입빙 델빙이 굉장히 대중적인 독립분사 부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건 중3 학생들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시제랑 여기가 필즈고 여기가 워즈였으면 여기에 해빙 pp를 줘야 됩니다. 다른 시제였으면 이거는 레벨2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빙 pp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B동사가 같은 시제였으면 삐인이지만 다른 시제였으면 해빙 빈이 되겠죠. 이 해빙 빈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분사의 쓰임 명사에 꾸며주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ING와 pp가 길어지면 뒤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일 때는 B동사 뒤 주격 보호일 때는 B동사 뒤에 쓰기도 하고 목적격 보호일 때는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자리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유발 동사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명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현재 분사 동명사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NG 명사 쓸 때 B 플러스 ING 쓸 때 맨 앞으로 끌어낼 때 그래서 ING 명사 쓸 때는 행동 동작을 나타내면 현재 분사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면 동명사 그리고 B동사 뒤에 있을 때는 뭐뭐 하는 중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해석되면 현재 분사 그리고 뭐뭐 하는 것 하기 이런 식으로 B동사 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동명사 그리고 맨 앞으로 끌어냈을 때 분사 구분이 되면서 컴마 주어 동사가 쓰이게 되면 현재 분사 그리고 맨 앞에 썼을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동사 분사 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사 아웃시키고 같은 주 아웃시키고 동사에 ING 주고 BING은 생략 가능하다 의미 강화하기 위해서 접수가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주 오면 집어넣어줘야 되고 다른 시비짜면 헤빙비 써야되고 헤빙비는 생략 가능하다 웬만하면 빼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분사 구문 10분 문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